뭐하려고? 포켓몬 잘되니께 후속 타락 쏟아나오는 팬이 좀 짱구 신제품 갖고 왔지? 또 내 피셜 할래? 포켓몬 잘되는 거 팩트지? 짱구 신제품 많이 나오는 거 팩트 됐고 팩트 타령 그만하고 제품이나 꺼내 니꺼 타령은? 짱구 툭툭 초코스틱 1800원 짱구 힌둥이 연유콘 2000원 초코바모나카 4000원 대왕 초코콘 1500원 짱구 초코바 1800원이야 뭐야 왜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?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괜찮아 보이는 거 골라운겨 많으니까 빨리 가자 짱구 툭툭 스틱 특징 뭐야? 이 큰베폰에 팥팬캔디 들어왔고 3개에 문 개당 600원이네 맛은 어때? 다섯 간디 팥팬캔디 터지니께 달달하고 괜찮네 또 사 먹어 안 먹어 두번 안 먹지 초코비모나카 특징은? 이 초코아이스크림 샌드고 스티커 들어왔고 4000원이라 드럽게 비싸 맛은 어때? 이 그냥 초코아이스크림 샌드 또 먹어 안 먹어 이걸 4000원 주고 왜 먹냐 밥 한 번 샌드 먹겄다 짱구 힌둥이 연유콘 특징 이 가당연유의 카나멜 시럽 연유시럽 맛은 어때? 서주 아이스바로 콩만 넣어놓고 시럽 뿌렸구만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서주 아이스바로 안 먹지 짱구 대왕 초코콘 달콤한 우유크림 바삭한 콩 가득 맛은? 달콤하고 바삭하고 맛있어 먹어 안 먹어 리스모 먹는데 사먹진 않지 초코바 초코바 아이스들었음? 맛 초코아이스크림 맛? 또 먹어 안 먹어 안 먹어